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는 흐릿해도 꽃들은 방실방실 웃습니다. 요즘 신도꽃 보는 맛에 아주 마음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칼도자 써서 신도라고 부르는 아이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세요. 이렇게 꽃이 예쁩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꽃얘기 하려는게 아닙니다. 미뤄왔던 이벤트 구독자님 지원 이벤트 제가 간단하게 영상 올리겠습니다. 방법은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자기 사연들 애틋한 사연, 화초에 대한 사연, 살아가는 사연들을 적어주시면 제가 한분께 이 선물드리고요. 우암도의 화분 두개랑, 제이드 스타 금, 그리고 피그말리온 이라는 시민품종 다육식물, 이렇게 해서 제가 키우는 또 식물들 플러스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자기의 사연들, 제가 이걸 받고 싶은 마음이라도 좋고요. 제가 화초에 대한 아픈 기억이나 행복한 추억들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기간은 일주일간 지금 계식을 올라가고 일주일간 드릴 거고요. 실방에서 제가 간단하게 실방 열어서 발표 드릴 건데요. 발표 드릴 때 또 제가 키우고 있는 싹소름이나 제라늄, 타종에서 키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나눔할 예정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하게 유튜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더불어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 나누는 소소한 이벤트들을 열어가면서 유튜브 생활을 할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의 소소한 이벤트지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많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이 이벤트를 보고서 다음에 또 다시 또 이벤트를 이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계식을 올라가실 때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